р 그 꿈 1983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나랑 결혼해줄래? 좋겠다 이렇게 아름다운 서 선생하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모습 이대로 태어날 거야. 지환씨가 나 알아볼 수 있게. 그 여자예요. 혹시 서윤정씨 아니세요? 서윤정? 남서가 분해져 살인사건. 꿈속에 하자. 윤정아. 왜 그래? 무슨 일이 있어도 이날 이 여자의 죽음을 꼭 막아줘. 아카롱!